네, 먼저 인사 드리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! Yes, I love it! 아이오아이 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오카 패밀리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저희는 아이오아이이고요. 네, 승진입니다. 오카가 이번 오렌지 카드의 줄임말이 맞나요? 맞아요. 이게 주체된 이유도 그렇고 디자인도 그렇고 너무 예쁜 것 같아서 나중에 저는 꼭 만들고 싶습니다. 그러면 이번 오렌지 카드 많이 사랑해주세요. 네, 사랑해주세요. 오늘 우리 오카 패밀리 여러분들 이렇게 모이셨는데 우리 다 같이 즐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여러분 이게 가족까지 다 스토리에서 그런지 엄마, 아빠, 세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제 어린 친구들도 즐겨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. 그렇죠? 네, 오늘 즐겁게 즐기다 가시고 저희 다음 곡, 저희 수록곡 톡톡톡과 딜블러에서 불러드리겠습니다. 같이 즐겨주세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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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